안녕하세요 캡틴 트위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천도 지나면서 날씨가 되게 폭해져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는 공전의 히트를 친 맥스라는 모델이에요 작년, 재작년까지 MTV 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판매를 많이 한 자전거입니다 맥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좀 저렴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79만원입니다 맥스 XT 8100이 24단 모델이 279만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번에 걸쳐서 가격이 인상이 됐고요 재작년에도 한 2, 3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되실 텐데 오른 가격만큼 도중에 전물로 다 제가 세이브를 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색상은 올 카멜레온 이 색상이고요 카멜레온 레드가 있고 카멜레온 오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색상이고 사이즈는 27.5가 프레임 사이즈 15, 17이 있고요 29인치는 15, 17, 19 이렇게 사이즈만 5가지로 다 분류가 되고요 제일 작은 모델 기준 27.5에 15인치가 무게가 10.8kg인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19에 29 모델이라 조금 무게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체소리도 들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레임은 T1000 카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EPS 공법이 되어 있고 이너 케이블이 방식에 부스트 방식에 이제 12에 148 스루엑슬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핸들바하고 C포스트는 트위터사의 3K 카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핸들바 같은 경우는 31.8에 길이가 720 나옵니다 그리고 100mm짜리 스템이 장착돼 있고요 C포스트는 31.6에 350mm가 장착돼 있습니다 아포크는 락샥인데 지금 트위터사에서 처음 장착되는 래바 샥이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스트 방식이고 15에 110mm 락샥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은 알루미늄 알로이고요 실베어링 방식에 42에 52mm짜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거는 시마노 XT8100 프론트가 2단이고 리어집이 12단짜리고 장착돼 있고 앞뒤 드레일러도 마찬가지로 XT8100이 장착돼 있고 크랭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8100번이 장착돼 있고 26에 36T가 장착돼 있고 스프라켓은 8100번 시바노에 그리고 10에 51T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도 마찬가지로 시마노 XT8100 체인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시마노에 마찬가지로 8100번이 유압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고요 허브는 트위터에 알루미늄 알로이 인 카본 3K가 장착돼 있고요 포노 베어링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본 페달은 레트로 스펙에 초경량 알루미늄 페달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자전거 소개는 마치고요 이어서 무게하고 라체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작은 사이즈 15에 27.5가 10.8kg이고요 공식 홈페이지 상에 10.8kg가 무게인데 이거는 19에 29 모델이라 약간 오바될 것 같아요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XT의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 29 제일 큰 모델입니다 11.2kg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홈에 10.8kg 나왔으니까 크기 감안하시면 준수한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체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쳤고요 아무쪼록 지방에 계신 분이라도 꼼꼼하게 조립해서 선물도 듬뿍 듬뿍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니까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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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